People, 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앞부분으로 모셨습니다. 네 아침 일찍 오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생충에 나온 을의 모습?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기생충 영화 다들 지금 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충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론도 좋고 정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줬다. 이런 평가도 좋은데 저는 기생충 영화가 그렇게 기쁘게만 볼 영화가 아니었다. 결국은 불평등 양극화 민생고가 계속된다면 영화의 결론 같은 파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중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화에서 또 그런 거를 또. 물론 다들 그런 이야기나 하잖아요. 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영화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빈부격차. 양극화. 그래서 전 세계의 공감을 산 건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얼마나 서민들의 삶이 최근에 심란한가 힘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고 복지나 민생대책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부자들이 서민들을 깔보고 폄훼하는 그 일방적인 불쾌한 시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건 혁명이고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건 폭동이나 밀란이잖아요. 또는 부분적인 어떤 충돌 이런 게 불가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의미 있는 기사 대목이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집 아저씨가 송강호 씨네 가족들한테 선을 넘으려고 한다라는. 이성균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선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경고도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결정적인 대사입니다. 지하철 냄새 같은 게 난다고 그럽니다. 서민 가정에서. 아니 지하철은요. 냄새 난다고 폄훼될 대상이 아닙니다. 남들이 고급 승용차 다니으면서 기름을 펑펑 쓸 때 예를 들면 일부 부자들이. 서민 대중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교통재정을 막아주고 환경 파괴를 막아주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오히려 서민들의 냄새 빈민들의 냄새로 폄훼되잖아요. 지하철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때 그 누워있던 송강호 씨의 눈빛이 번뜩하는 게 느껴집니다. 일종의 적의를 느끼는 거죠. 자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폄훼하고 선을 두고 있는. 그거는 부자들이 선을 넘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제가 이걸 학생들하고 상지대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이 봤을 때 많은 학생들 이 영화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빈부격차를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생충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 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새로 들어간 가족들 다 서민들이 기생충이라는 거냐라고 딱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금 저는 김경래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선을 넘은 것은 서민이 아니고 영화에서는 서민들이 넘는 걸로 나오지만 그들을 함부로 폄훼하고 그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그들에게 원래 근로계약도 안 썼겠지만 그 내용에도 없는 여러 가지 잡일도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기사한테 마트 심부름을 시키고 축제에 보조 연기를 시키고 이런 걸 다 시키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각잡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불법이죠 다. 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선을 넘는 거죠. 그거야말로. 그리고 지하철 냄새 난다고 폄훼하는 게 이런 게 선을 넘는 것이고 저는 이 영화 결론부터 말하면요. 처음에 저도 이 영화에서 왜 기생충도 안 나왔는데 기생충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감독이. 고민 많이 받죠.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두 서민 가정이 부잣집에서 기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나 또는 과외 같은 거에 예를 들면 돈을 쓰면서도 다 쉽게 해고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서민들은 먹고 살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송강호 시내 가족이 한 일이 영화 대사에 나오거든요. 처음에 피자박스 접기 알바도 나오고 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아빠가 발렛도 하고 데이리도 하고 치킨도 하다가 대만 카스트를 하다 망하지 않았느냐. 대만 카스트라. 요새 잘 안 보여요. 그 지하에서 부딪힌 그 이정은 시내 가족도 아이고 나도 대만 카스트를 하다 망했는데 우리 서로 도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민들끼리 연대하지 않겠는데 그러나 가불병 구조에서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가 을에게 편의점주나 가맹점주 너무 아는 것을 제가 좀 온색적인 언어를 쓰겠습니다. 뜯어가면 결국 을인 가맹점주나 편의점주가 병인 알바 노동자들에게 체증금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을과 병이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둘 다 그 두 서민 가족은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둘 다 프랜차이즈를 하다 망한 거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최근에 서민들이 전재산을 가지고 쉽게 프랜차이즈에 창업했다가 본사가 영업지역을 미보호를 안 해 준다든지 과당 경쟁을 시킨다든지 타사까지 포함하여 또는 편의점 아까 편의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얄티로 35%를 가져가거든요. 매출에서 먼저. 그렇죠. 세금 떼어가듯이. 그러니까 나머지 65%로 겨우 건물주 임대로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로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로도 다 재벌 대기업 카드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기세 내고 그러면 체증금 줄 돈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에 대한 성찰이 영화에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생충 영화를 보면 그래도 이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이런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그 공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지하 집이라는 그 공간.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의리의리한 대저택이 나오고 아래로 갈수록 이제 서민들 집이 나오고 결국 반지하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치객이 지나가다가 심지어 영병까지 버는 그 반지하.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는 통신비마저도 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서민 가게에서는 통계청 통계 17만 원 안팎 나오는데 3, 4인 가구면 3, 40만 원까지 나오니까요. 윗집에 아이파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 먼저 반지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40만 명 가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저도 진짜 살아봤습니다. 반지하도 살아보고 지하에서도 살아봤어요. 정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습기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윗집에 통신비 와이파이를 끌어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인행 공약 공공 와이파이 확충 공약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통신비를 확인해야죠. 저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기생충 우리 감독님이랑 제작진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양극화 불평등 해소가 우리 국정의 최고 과제인데 속도가 늦어서 더뎌서 답답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공감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속도가 늦은 데는 이유가 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는 훨씬 더 서민이나 중산체나 중소기업 위주의 정치를 펼치고는 있지만 과감하면 저는 좀 부족하다는 선서를 들고 싶습니다. 과감함이 부족하다. 서민들 중산층들의 양극화가 해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 빈민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최정금 2년 올린 다음에 워낙 조중동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격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올해 인상치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씻어지려면 그게 저축으로 와야 되거나 자산 증시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민 빈민 중산층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 등을 내야 되거든요. 통계층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원래 양극화 줄어든다는 것은 예를 들면 부자들이나 재벌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좀 돈을 덜 벌거나 아니면 평균수는 유지하고 있고 서민 빈민들 그러니까 밑바닥 계층 있잖아요.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양극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로 작년 4분의 3분기에 소득 1분위와 5분위 그러니까 5분위는 제일 잘 사는 분들 1분위는 제일 못 사는 분들인데 20%씩 나눠서 처음으로 줄어든 거로 나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 다 인상됐잖아요. 새로 도입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서민들과 빈민층과 중산층이 소득을 늘려주고 그 소득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는 대단한 민생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그걸로 경쟁을 해야 된다. 또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종로 이런 데서 급식소 이런 것들이 문을 닫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 못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영화 속에서도 잘 나오는 거죠. 고소득층이나 알부자 계층에서 마스크 가격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서민층은 하나에 1,000원으로 해도 4인 가구면 하루에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정당이 보수 정당이 문제 제기해서 마스크 계산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겨우 지급되는 게 저소득층한테 마스크가 1년에 50개입니다. 작년에는 18개 소로 50개 늘어나겠지만 1년 365일에 비하면 50개 너무 작잖아요. 4인 가구가 한 달 두 달도 못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영화 기생충을 이렇게 또 분석하니까 그래서 진짜 기생충은 누구인가 이 영화에는 엄청난 은유가 숨겨져 있다.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진지충이라고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통합돼야지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진짜 끝내야 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권 소장이었고요.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